자, 선생님의 2020년도 수능 만점을 위한 학습법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공지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줬어요. 그죠? 만점 맞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었는데, 자, 그걸 이제 선생님이 답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야 합니다. 뭘까? 일단 절실함과 열정이겠죠. 그죠? 나는 반드시 만점을 맞고 말 거야. 나는 의지. 따라서 그만큼의 노력을 할 거야. 또는 만점은 좀 그래도 나는 반드시 1등급을 꼭 따내고 말 거야. 그만큼 노력을 할 자신이 있어. 나는 사람으로 봐. 오케이? 그래야 이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맨날 떠들어봐야 실천을 하지 않는데, 그럼 의미가 없지. 여러분의 열정 가득할 거라고 믿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만점을 맞으려면 물론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자,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고3은요. 그죠? 나름의 열심히겠지만, 그죠? 근데 그 열심히 해도 효율적인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글을 막 올려줬는데, 좀 보니까, 이런 이제 몇 가지 이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화학원, 화학이라는 과목은 시간상의 배분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잖아. 그렇죠?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모의고사가 4페이지까지 있어요. 그치? 자, 그럼 4페이지 들어가기 전까지 몇 분에 끊어야 되나요? 나는 게 좀 궁금하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이제 고3 모의고사를 아직 안 봐서 모를 수 있는데, 3월달, 4월달 보면 이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보통 사실은 이게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자, 이론적으로, 오케이? 목표치를 어디로 보면 되냐면, 3페이지까지 풀고, 4페이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아, 여기서 한 18분 정도 쓰시면 좋아요. 어, 30분 시간이잖아. 그럼 18분 정도를 3페이지까지 푸는 데 쓰고, 나머지 12분을 이제 4페이지에서 할당하게 되는 거야. 물론 이게 4페이지에 3문제냐, 4문제냐, 어떤 문제냐, 이대로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느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더 이제 더 많이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땡겨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또 계속 이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답을 좀 원하니까. 자, 다음 또 하나. 두 번째는 기출 문제는 언제 푸나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선생님의 개념완성 OT를 안 본 거죠. 그렇죠? 어, 개념 기출 문제는 언제 푸는 거죠? 개념과, 여러분이 개념 공부할 때 동시에 풀어야 한단 말이야. 네. 개념이 끝나고 나서 기출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하는 건 아주 나쁜 학습법 중에 하나예요. 화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알겠어? 1단원이 끝났으면 개념 공부가 된 거야. 어, 뭐 완성도가 100%인지 80%인지 모르지만 자, 아무튼 1단원의 진도가 끝났으면 그 진도가 얼마나 소화됐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동시에 풀어줘야 되는 거야. 네. 또한 여기에는 모두 포함될 수 있냐면 수능 특강이라던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야. 수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동시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줘야 되고요. 오케이? 몇 번 푸나요? 라는 것은요. 어떤 친구는 사실은 두 번 풀고 어떤 친구는 세 번, 네 번 풀 수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잘 보세요. 최소한 최소한 세 번을 풉니다. 라는 건데 되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출 문제집이 쫙 샀어. 문제 잔뜩 있잖아요. 단원별로 있는 문제집을 사는 걸 추천하고요. 이때 오, 그거를 세 번을 풀어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 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왜 푸는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게 좋아요. 기출 문제 푸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풀까요? 아, 문제가 출제가 되는 유형이 여러분이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와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가 좀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난이도 측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자, 출제되는 문항 유형에 대해서 익혀야 되잖아. 그렇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어떤 질문을 할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야만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즉, 그런 말 했잖아.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렇죠? 적을 알아야 되니까 나오는 문항의 유형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런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야, 이거는 맨날 나오는구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게 나오나 구경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 자, 개념을 공부한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푸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문표를 할 수 있는 알겠니? 어느 정도의 완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 개념 학습의 완성도라는 거야. 즉,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출 문제집을 풀었다고 생각해 봐요.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겠죠? 여러분 맞는 게 중요해요. 맞춤 문제가 중요할까요? 틀린 문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처음에 기출 문제집을 풀었는데 맞았네요? 그거는 그 문제는 여러분이 3개월 후에 풀어도 맞춰요. 그 정도요. 항상. 그런데 처음에 풀었을 때 틀리는 문제는요. 한 달 후에 풀어도 또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한 6개월 후에 풀면 또 틀릴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 최소한 3번이라는 건 뭐냐면 1 플러스 1 1 플러스 2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최소한 3번이니까 1 플러스 2를 말하는 거야. 무조건 한 번 푸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풀고 나머지 두 번은 틀린 문항에 대해서만 두 번을 더 푸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친구들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잘 까먹는 친구들은요. 이게 1 플러스 3일 수도 있는 거고 1 플러스 4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나요? 중요한 건 한 번 푸는 건 안 푸는 것과 같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 기출 문제집을 샀는데 한 번 풀고 끝났어요. 채점하고 그거는 안 푸는 거야. 그거 하느라 만약에 한 한 달 정도 고생했으면 한 달 동안 그냥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노동 도움은 1도 없어요. 알겠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푸는 이유는 내가 뭘 틀리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어디에 약한지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한 번만 풀고 끝났다는 건 아 나는 여기가 약해.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도움이 안 되죠. 알겠나요? 그래서 한 번은 기본적으로 푸시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 두 번을 더 푸든지 세 번을 더 푸든지 네 번을 더 푸든지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언제까지 풀어줘야 되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 기출문제집은 6월 평가원 전까지니까 5월 말까지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끝낸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오케이? 즉 이런 거죠. 6월 달 이후는 난 기출문제집을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 그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명과학이라던가 지구과학은 약간의 암기가 물화보다는 좀 많거든 이런 과목은 혹시 뭐 단권화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단권화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학도 화학 노트가 들어왔던 단권화를 만들면 개념정리집이겠죠? 자기 나름의 자기가 만들면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으나 선생님의 생각은 아니옵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노동입니다. 오케이? 글씨를 못 쓰는 친구는 못 써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글씨를 잘 쓰는 친구는 더 잘 쓰려고 이런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는 거잖아. 화학은요. 개념이라는 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오케이? 화학은 뭐냐면 개념과 문풀의 연관성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중요한 시험이 과목이지 개념이 없어서 문제 못 푸는 게 아니야. 개념은 다 있다니까. 나중에 지나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해도 괜찮다. 알겠죠? 대신에 선생님이 뭘 하면 좋은지 선생님이 좀 이따가 소개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화학원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만점 학습법을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만점이 가려면 현재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야 너도 만점 받고 싶죠? 너도 만점 받고 싶지? 너도 1등급 다 1등급 받고 싶어. 누구나. 근데 어떤 친구는 이미 1등급 라인에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현재 4등급이야. 그럼 갈 길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면 봐봐요. 보통 1, 2, 3, 4 단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디가 제일 어렵다고 소문이 났을까?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1, 4 단원은 좀 어렵고 그죠? 2, 3 단원은 조금 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어렵다. 여기는 2, 3 단원이 조금 쉽다. 쉽진 않아도 그럼 무난하다. 이렇게 표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마. 사실이야. 하지만 도움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라. 자, 첫째 1단원에서 다섯 문항, 다섯 문항, 다섯 문항, 다섯 문항이 고르게 나와요. 그러면 만점으로 가려면 30점 맞던 친구가 35점이 돼야 되고 35점에서 40을 지나서 45를 지나서 50으로 가는 거잖아. 35에서 50으로 갈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과연 1단원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1단원의 다섯 문항이 전부 다 어렵냐? 라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그죠? 그러지 않거든요. 1단원에서는요. 한 문제만 어렵습니다. 오케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땐 한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게 뭐야? 바로 양적 계산 문제라는 화학반응 양적 계산 문제가 어려워요. 요게 좀 어렵죠. 나머지 네모난은요. 그냥 할만해요. 엄청 쉽지는 않느냐. 할만해. 근데 그중에 자 이게 난이도로 따지면 보세요. 난이도로 이제 별표 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비 분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실험식 구하는 거죠. 자 요 실험식 구하는 리비 분석이 중위권들한테는 나름의 부담스러운 문항이 돼버립니다. 상위권한테는 부담이 없는데 중위권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문항이 있는데 세문항은 서비스 문항이에요. 세문항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맞추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2단원에서 5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2단원 5문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약간의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빨리 외워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3단원 말 그대로 무난합니다. 역시 물론 여기서도 하나가 걸리는 건 있죠.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탄화수소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탄화수소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4단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4단원이 어디가 어렵냐면 두 문항이 어려워요. 하나는 중화 반응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은 산화환원 문제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화학원은요. 크게 보면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답답한 건 여기 산화수 문제라는 게 있어요. 꼭 나와요. 여러 가지 산염기에 정의 문제가 있어요. 생명현상과 산염기 문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난이도가 없는 난이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산화수만 나오면 정단원이 낮아요. 산염기 정의만 나오면 난이도가 낮아요. 난이도 1도 없는 데야. 왜 그럴까요? 4단원은 어렵다고 해서 이미 공부를 거기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니까 여기만 조금 부담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세 문항 여기 다섯 문항 여기에 네 문항이죠. 여기에 자 이거 두 개 제외하고 세 문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나요? 자 이건데 이제 현재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미 설명을 해주려고 학생은 세 명을 여기다 그려봤어요. 보이나? 음 자기 어디에 당하는지는 자기만 알겠죠. 첫째 A 학생입니다. 현재 모의고사 간 25점 정도 나오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8점 정도 나온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 몇 개 틀리는 걸까요? 한 네 개 정도 틀리는 겁니다. 네 개 정도는 어려운 챕터는 다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5점 나오는 친구는 아 꽤나 잘 하는데 어려운 문제 한 세 개 중에서 보통 하나 정도는 맞추고 두 개 정도는 틀리는 오케이 이 정도로 보게 되죠. 그쵸? 이런 친구가 만점을 해서 공부할 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냉정하게 봐봐. 이 친구가 일주일에 화학을 세 시간씩 공부해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일주일에 얘를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렇죠? 얘가 얘도 만점을 위해 가는 거니까 얘도 만점을 위해 간다면 기본적으로 얘는 따라잡아줘야 돼. 그러면 얘가 일주일에 세 시간 공부하면 얘는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될 거 같아요. 세 시간 반?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음.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 해야 되겠죠? 어 다음 얘는요. 얘가 일주일에 여섯 시간 합니다. 화학을요. 얘는 일주일에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열두 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달라요. 공부해야 되는. 근데 상황을 보면 이 친구나 이 친구나 이 친구나 일주일에 똑같이 세 시간 공부를 한다. 똑같이 다섯 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아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다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그거를 정신적으로 깨달아줘야 돼요. 알겠어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이 친구가 아 그럼 난 열두 시간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했더니 무슨 말일까요? 이 친구가 25점 나오는 건 몇 단원 때문입니까? 얘가 25점 나오는 이유가 얘가 산하원안을 못 풀어서 해요? 얘가 중화반응을 못 풀었을까? 이 친구가 양적 계산을 못 풀어서 이게 지금 점수가 25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35를 가야 되고 35를 가야 공부할 맛이 나는 거잖아. 그 다음에 40을 넘겨야 되고 40을 넘겨야 그 다음 끝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 친구는 여러분 대답해 봐요. 자 어느 게 우선이야? 야 이번 주에 양적 계산 문제 50문제 푹시다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2단원을 완전하게 씹어 먹겠다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그렇죠? 1단원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할 땐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공부할 때는 이 친구는 2단원 계산 문제 없거든요. 3단원 계산 문제 없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1단원과 4단원에서의 가장 기본 유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를 확실하게 공부를 먼저 해줘야 돼요. 이게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1대1을 만약에 상담하면 나 이렇게 하겠어요. 야 너의 목표는 3월 달 목표는 뭐냐? 내가 너한테 중화반응 맞춰 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양적 계산 맞아갖고 오라는 얘기는 않겠다. 대신에 2단원과 3단원 문제에서 1개 이상 틀리면 이렇게 1개는 봐준다. 이 여기서 나오는 10문항 중에 9문항은 무조건 맞춰 갖고 와야 된다. 나는 숙제를 내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아 2, 3단원에서 10개 나왔는데 9개 맞아 갖고 왔어. 그럼 나는 이 친구한테 잘했다고 했을 거야. 잘 봤어 시험. 알겠나요? 그러면 한 번 딱 공부에 잡히잖아. 2, 3단원의 특징은요. 한 번만 공부에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가 많이 없거든요. 한 번 딱 외워놓으면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 다음부터 문제 풀면 되니까. 아 마찬가지죠. 2, 3단원 진짜 빡세게 한 번 공부했더니 공부라는 건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건 선생님이 시켜주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그리고 선생님이 뭘 외워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잖아.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것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다.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끝없는 반복에 의한 복습만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1단원과 4단원의 기본 문항이 있어요. 산화수 맞춰줘야죠. 산장지 맞추면 좋은데 일단 3월까지는 요기에 핵심을 두는 거야.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시험 4월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아 이번엔 4단원에 대해서 산화수도 무조건 맞춰갖고 오기 산염기 정의 맞춰갖고 오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4월달까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잖아. 이 친구가 만약에 10시간을 투자하는데 자 1단원부터 끝까지 전범위에 대한 10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이렇게 집중해서 10시간 투자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볼 수 있는 시간에 전범위를 이렇게 집중적인 공부를 해버리면 여기를 두 번 볼 수 있고 세 번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아 나는 2단원은 이제 한 90%는 된 것 같아. 3단원은 탄화수원 빼고는 뭐 틀릴 게 없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공부가 뭐가 붙어? 탄력이라는 게 붙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1단원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똑같이 이만큼 했는데 전범위를 공부했는데 소화능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3월달 시험하는데 꼴랑 또 한 25점 26점 맞아서 온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럼 뭐야? 야 이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야. 이쪽 내가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왜 열심히 하는 성적이 안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부가 더 안 돼요. 알겠나요? 이 친구는 뭘 가지는 게 첫 번째? 2단원과 3단원을 이용한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오케이? 그래서 35점 영역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학습법을 따라가 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38점 맞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적인 2, 3단원은 다 가능한데 1, 4단원에서 핵심 문항 네 문항을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실제로 까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험을 보면 시험지 이 친구 시험지 보면 안 봐도 뻔한 건데요.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실수가 없는 38점이 있는 거야. 알겠나요? 실수라는 게 없었는데 38점이 발달한 건 나머지 못 푼 거고요. 실수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 친구는 38점 점수는 아닐 수 있죠. 40점 이상 올라갈 수 있었던 점수였던 거예요. 그쵸? 만약에 실수가 일어났다면 이 실수를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겠고 실수가 없는 전자에서 38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뭘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 친구는 가장 사연이 많은 게 이 친구잖아. 실수가 있다 실수가 없다. 또 하나는 시간이 부족했다.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쵸?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친구의 첫 번째 시간이 부족했다. 라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경우에 자 뭐가 부족했냐고 생각해 본다면 4페이지를 푸는데 시간이 모자랐겠지. 당연히. 근데 그 가장 주된 요인은 어디냐면 첫 번째가 아 3페이지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쵸? 여기 선생님 아까 18분 정도 끊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20분 이상 끊어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를 못 푼다거나 한 문제는 아예 읽지도 못했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20분 걸린 거야. 그래서 20번을 읽어보지 못했고 틀렸어요. 그럼 이 친구는 아 주어진 10분 안에 여기를 빨리 푸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얘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이 또한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죠. 그쵸?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더 당겨줘야 되는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어 여기를 빨리 푸는 연습보다 어 여기를 당겨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대부분에 어떻게 얘기하자면 아 내가 17번 19번 20번을 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는 뭐 앞에서 틀렸고 나왔더라도 나는 4페이지가 약하잖아. 이게 전부 다 4단원 4단원 1단원이란 말이야. 즉 나는 킬러가 약하구나. 그래서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갔더니 역시 그 다음 몰골에서 또 여기서 20분 걸린 거야. 여기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냐. 여기 풀 시간이 없는데. 그쵸? 여기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려면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응? 첫 번째는 빨리 푼다. 두 번째는 많이 푼다. 어느 게 답이야? 어느 게 답이에요? 답은 다 정해져 있다니까. 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빨리 푼다는 건 여러분이 많이 알면 저절로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되겠다. 저번에 좀 모자랐어. 이번엔 3분 단축. 빨리 풀자. 스피디하게. 빨리 풀어지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는 게 많아요. 빨라진다니까. 어? 그럼 아는 게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문제 풀이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또한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여긴 내가 아는 데잖아. 기본 문제는 다 맞추는 점수 아니겠어요? 웬간한 건? 거기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문제를 안 풀려고 그래요. 여기 자꾸 틀리니까 여기만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 자 여러분 여기에 4페이지를 풀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풀려면 당연히 앞 페이지에는 2, 3단원 문제 15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냐가 중요한데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은 뭐라고? 아 빨리 푼다가 아니라 눈으로 푼다가 아니라 뭐예요? 많이 푸는 거죠. 문제를 많이 푼 애들은 이길 수는 없는 거야. 알겠니? 문제를 계속 꾸준히 꾸준히 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기 중에 뭐 두근두근이라든가 이런 몰고사를 만드는 이유가 계속 문제 전범위에 대한 문제를 꾸준하게 1학기부터 푸는 연습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어 절대로 뒤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음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 45점 맞는 친구들은 어 뭐 나름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문제가 뭐냐면 거의 사실은 얘랑 얘랑 학습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친구는 5점밖에 만점에서 5점밖에 안 남았지만 나머지 5점은 되게 힘든 5점인 거 알죠? 그래서 오히려 학습량은 얘가 더 많아져야 돼요. 음 이게 25점에서요 35점 가는데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어? 아니거든요. 금방 갑니다. 자 35점에서 자 45점 엄청나게 힘들게 가요. 금방 갑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조금만 집중하시면 갑니다. 오케이? 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40에서 50 가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실수도 없어야 되죠. 그죠? 킬러급 문장으로 다 풀어야 되죠. 시간도 모자라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 친구들이 이제 공부함양이 오히려 더 많은 거야. 이런 친구들은 꾸준한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유지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킬러 단어에 대해서 킬러 단어 문제를 계속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어디가 약한지를 이 친구는 좀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아 난 사나와 나니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죠? 아 나는 중화 때문에 안 돼. 이런 게 딱딱 좀 보여져요. 여러분 최상위권과 오케이? 이 정도면 그냥 상위권이에요. 여러분 최상위는요. 세 번 시험 봤을 때 두 번은 다 맞는 걸 최상위라고 하는데 최상위권 아니면 그냥 상위권 와 일반 중위권의 차이는 뭐냐면 최상위 애들은 자기가 어디를 알고 어디가 약한지 알아요. 중위권 친구들은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몰라. 왜? 어떨 땐 여기서 틀리고 어떨 땐 여기서 틀리고 어떨 땐 또 여기 틀리는 거야. 틀리는 챕터가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또 개념책을 읽어보면 다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친구들이 중위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상위 친구들은 자기 핵심 단원이 어딘지가 분명하거든요. 그 쪽에 대한 꾸준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알아서 공부 잘할 건데 그래도 이 친구는 가만히 그냥 알아서 공부하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친구가 빨리 35점 라인에 들어와서 38 라인 들어와서 또는 이 친구도 빨리 연습 공부해서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답을 여기서 할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화학 과목은 단권화라는 게 필요해 안 필요해? 단권화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단권화라는 건 여러분 어디서 유행인 거냐면 고시생들이 하던 거야. 옛날에 사법고시 보는 친구들 그죠? 짱박해가지고 계속 외우면서 막 하는 거잖아. 단권화를 자기가 직접 이만큼 만들어서 그걸 계속 끼고 다니면서 걸레가 될 때까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시는 전부 다 문과 경향의 거북이에요. 암기 위주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근데 우리 화학은 암기가 아니잖아. 물리도 암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단권화를 단권화를 만약에 굳이 한다고 표현한다면 개념의 단권화가 아니라 문제 유형에 대한 단권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천하는 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 친구 이 친구는 안 돼. 아직은 그런 하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야. 자 뭐냐면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하나 샀어요. 됐나요? 그렇다면 해설이 책을 사면 너무 두껍잖아. 맨날 갖고 당기기가 그런 거를 해설지는 일단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설지가 선생님의 해설과 안 맞을 수 있어요. 되게 싫어하는 해설. 말도 안 되는 양적계산풀이 로드의 해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해설은 빼놓고 얇아지겠죠.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단원별로 그냥 잘라버려도 돼요. 여러분 제보나는 데 가서 해설이면 잘라주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집이 있다고 쳐봐. 그래서 문제집을 아까 풀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었어. 첫 페이지에서 네. 내가 만약에 처음에 풀었는데 맞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채점 나 공부했습니다. 라고 표현해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틀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맞으면 그냥 간결하게 조그맣게만 동그라미만 쳐주시면 돼요. 맞췄다. 알겠죠? 이거는 틀렸다. 2cm짜리. 얘는 틀렸다. 이건 맞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문제는 다음에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이 90% 이상 얘는 다음에 풀었을 때 틀린 확률이 90% 이상 그래서 얘는 반드시 몇 번 푸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풀어서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가 양적 계산 문제라고 얘길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때 어떤 문제 틀린 거야. 14번을 틀렸는데 14번의 단원이 여기인 거야. 해당 단원이 그러면 이거를 틀렸으니까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버려도 돼요. 이 위에다가 붙여. 그러면 맞은 문제가 지워지면서 아, 틀렸던 문제가 뜨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공부를 문제를 풀어요. 어떤 선생님이 주는 시험지라던가 테스트지라던가 자, 틀렸어요. 같은 단원이야. 잘라요. 여기다가 다시 붙여요. 여기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집은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여기는 모든 문제는 니네가 틀린 문제로 변합니다. 그렇죠? 이걸 전번을 다 갖고 다니면 너무 두꺼우니까 단원별로 해가지고 늘 갖고 다니면서 늘 계속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차라리 개념의 단권화보다는 문제의 단권화가 더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라야 되고 붙여놔야 되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되게 꼼꼼한 친구들은 이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하냐면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기출 문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 그러는데 리비 분석 문항이 난이도가 중에서 3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또는 양적 계산 문항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여러분 기출 문제라고 쳐보자. 양적 계산 문제가 기출 문제로 1년에 몇 번 나와요? 1년에 모의고사 몇 번 있니? 몇 번?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수능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접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7회분이 있는데 한 모의고사에 한 모의고사에 양적 계산 문제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으로부터 4년치에 대해서 기출 4년치를 본다면 니네가 풀어줘야 되는 양적 계산 문제는 28문항밖에 없어요. 사실은 무슨 기출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 자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야 이거 외워가지고 와. 싹 외워. 이거 다 외우면 내가 연대 붙여줄게. 외워 안 외워? 기를 쓰고 외워 오겠죠? 어떻게 풀어서라도 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28개 외울 수 있어요? 이걸 외워야 뭘 문제를 양적 계산을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걸 외운 친구들만이 선생님이 양적 계산 안 풀려요 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리비드 마찬가지야. 리비드 똑같거든요. 얘는 뭐 한 문항에 두 개씩 나오니? 아니거든요. 얘도 28문항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28문항을 어떻게 해야 돼? 외워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리비라던가 또는 양적 계산 중화 산화 환원은 풀이법 자체가 다르다고 내가 늘 강조하죠? 28문항을 외웠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이런 양적 계산 문제는 정답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좋은 풀이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 이 유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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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던 거였어. 오케이?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서 답을 다 외우고 있어요. 기출문제 또 풀어야 되나요? 오케이? 기출문제를 다시 안 푸는 순간 어 감박은 떨어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 나와야 돼? 옆에 있는 친구가 문제 풀면 어 야 이거 작년도 6월 평가원 거잖아.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 정도 될 때까지 풀란 말입니다. 28개 밖에 없다니까 3000개 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28개를 완전하게 소화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출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 여름방학 때 되면 3, 4, 5, 0 문제부터는 기출이 없잖아요. 책에 그쵸? 거기서 난이도가 있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유형에 대한 수업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때 이거랑 병행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얘기하면 나왔던 유형이 양적계선이 그렇게 문자 문항 유형이 그렇게 엄청 많지가 않아요. 풀다 보면 아 이거 이거 야 이것도 질량 보존이네. 이것도 질량 보존이구만. 오케이? 그런 것들을 자꾸 몸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어떻게 하는 게 순서라고요? 아 40점 정도에 육박을 하게 되면 이거를 확인해줘야 돼요. 확인 오케이? 그 다음 산화환원 28문항 중화 28문항 한 달에 하나씩 돌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 뭔가 이루어지는 느낌으로 오게 되고 분명히 실력이 쫙쫙 올라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기출문제집 같은 건 한 번 풀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반드시 열 번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외워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기출문제 다섯 번 풀었으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저런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그냥 호치캣을 빵 찍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풀어도 되는 거야. 푸지 거기다가 단곤 하려고 예쁘게 쓰고 막 그딴 거 하지 말고 그거 다 시간이니까. 아시겠나요? 그럼 다시 와봐. 자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3페이지까지는 보통 18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학습법이라는 건 보통 여름방학 전까지 학습법을 강조하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또 계획표를 다시 짜야 되거든.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전까지 또는 여름방학 전까지 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레벨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달려가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초 문제는 개념과 동시에 수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풀었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풀어요? 그게 아니라 틀린 문제는 두 번 더 푼다. 틀린 문제는 세 번 더 푼다. 오케이? 그리고 화학 노트보다는 문학 유형 자체를 뽑아서 외워버릴 수 있을 만큼 푸는 게 좋겠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수능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과연 처음에 1강 들을 때 여러분의 열정과 지금의 열정이 동일하냐? 항상 그치?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했던 계획표대로 고삼스럽게 지금 과연 잠은 얼마나 자고 있으며 버려지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다면 누구나 1등급 만점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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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